뉴욕 크로마 하프연주단 제2회 정기연주회가 12월 19일 성탄주일 오후 5시 플러싱에 위치한 구티브 방송국 맥처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성탄절을 맞아 성교를 위한 연주회로 열렸으며 수익금으로 5개 성교지에 성교비를 전달합니다. 연주회는 담목 이만호 목사, 개회기도 교역 부회장 이준석 목사, 인사회장 이진아 목사와 단장 손오가 권사, 축사 교역 회장 김이봉 목사 등의 순사로 진행됐습니다. 또 성교 헌금기도 준흥교회 김연수 목사, 폐회기도 열린교회 이명건 목사 등 교계 인사들이 순서에 참가하여 축하를 했습니다. 특히 리빙스톤 교회 유상열 목사는 색소폰 연주, 세인교회 박태규 목사는 하모니카 연주로 게스트로 출연을 하여 놀라운 연주 실력을 보여주어 박수를 받았습니다. 또 뉴욕 필그림 성교무용단이 찬주 출연했습니다. 뉴욕 크로마 하프 연주단은 이진아 목사의 인도로 찬송가와 복음성가 메들리, 동요와 명곡 메들리, 크리스마스 노래 메들리 등을 공연했으며, 캐롤에 맞추어 크리스마스의 율동까지 하여 박수를 받았습니다. 공연하는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공연하는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공연하는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공연하는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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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의 소리가 하늘에서 들으니 하나 둘이 빌어서 태양이 저울이자 영원으로 공항 Zak object 중 영원으로 공항dar 영원으로 공항 freak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